Rifkin 어 왜 수구려 그게 빈방하냐 야오오오오오! 얍! 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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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짧게 띄워가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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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빨리 빨리 제디랑 놀아줄 시간 없어 아직 주운 눈빛마저 내려온 강의 Love your soul 그가 젖어지면 촉촉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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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이 탄을 줘야지 어우 탄 맞네요 그 어쩐지 탄이 안나온다 했어요 흠 하나 먹고 자 15발에 2.5 굉장합니다 이제 강력한 무기가 됐어요 자 3-1까지 마무리 졌구요 이제 아 이제 똥파리 정말 싫은 똥파리 똥파리들과 싸워야 됩니다 아우 정말 싫어 똥파리들 똥파리 1차 자 허브 낭비 없이 낭비 없이 좀 가야되는데 한 번 길막 닿으면 다 벗기때문에 여기는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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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길막을 당하면 어떡하니 제발 탄 에이 안 먹어 안 먹을래 아이오 대척 아이오 위기서 까불어 오우씨 공기소 쫙 나타나서 덤비네요 오케이 빠져나왔어요 아 난리 난리 나쁜 녀석들 아 이 똥파리 오우 길막 당하면 안되요 길막 길막 조심 이야 계속 잘 빠져나갔어요 생각보다 아우 전연습기간이 진짜 상대하기 싫어요 똥파리들 갑시다 이야 아이 근데 옷이 좀 많이 비치네요 교복인데 오 15발 땡큐 이야 여기를 들어가면 갑자기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녀석들이 나 탑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 이름은 초딩 머리레스비 머리레스비야 너희들한테 머리 안대줘 할리우스타 할리우스타 아이고 할리우스타인데 어디서 감히 뛰어가 아이구 만선다 우르르 몰래가는 저 녀석들 야 이야 여기도 지나갔구요 자 3-2채터까지 하고 잠깐 그 재시작을 할게요 에러 방지용으로 저 anyway hhhh ​ 오세요 오세요오세요오세요오세요 빨리 오세요 ận어 Duke 우리 당신들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당신도 오세요 빨리 오세요 10탄 오세요 오 끝 탄주세요 에이 한만초님이네 자꾸 다시 얼마 아이 이거 그러면 좀 무리는 없겠네요 이거네 오 탄땡큐 오 25발 좋아 야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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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도망가 도망가지마 어딜 도망가려고 어딜 도망가려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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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요 잘 도망가 소세 아 구글 잡는 바람에 아 왜 안 잡혀야될 걸 잡혀가지고 저 스탱킬 절대 무난으로 죽대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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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를 지나면 이제 또 초딩들이 초딩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 애완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죠 초딩이 애완견도 길러요 자 3-2 챕터 지금 진행 중이구요 간빡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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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웨 Part C 까 까 이제 3개 보석 3개가 있죠 카이닝님 나가셨구요 어우 랜덤탄 잘 나오네요 자 여기를 지나가면 초딩이 가꾸고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보이구요 여기 딱 들어가면 초딩의 정원 제주 미로공항보다는 쉽습니다 거기보다는 쉬워요 한번 빠지면 그렇지만 헤매게 되는 곳 여기를 빠져나가는게 두가지 루트가 있는데 첫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수류탄? 아 수류탄 안쓴는데 왜이렇게 잘나오죠? 수류탄은 팔아버려야겠어요 나중에 추천 감사합니다 장바스는 그냥 이윤없이 추천받는 재미로 하는 방송인데 왜 저작권 운운하면서 갑자기 개인 방송 막을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아프리카 제휴 방송이라서 아프리카 제휴 사이트라서 그런지 아프리카를 제대로 도와주네요 아프리카가 긴장을 탔을건데 분명히 아 그 개수만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주셨는지는 잘 알 수는 없구요 개수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쿠쿨님 감사합니다 쿠쿨님이 주신거 같은데 아 그 화면에 떠요 추천이 몇개라는게 여기서 잠시 재시작을 할게요 그 pc판은 이제 1시간 좀 넘게 하면 에러가 생겨서 잠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에러가 뜨기 때문에 아 여기가 아니지 참 에이 자꾸 이상한 폴더를 아 캡콘에서 그냥 게임사에서 pc판 인식을 했으면 이런게 없었을텐데 외주에 맡기는 바람에 이런 대작을 망쳐놨죠 pc판에서 다시 스타트 타이머를 켜두는 이유가 그런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거에요 시간이 얼마정도 지났나 타이머택을 하기 전 타이머택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노수류 핸디캡을 주로 하다보니까 그냥 타이머를 켜두는 이유가 이제 한짐 얼마정도 됐네 재시작 해야겠네 이걸 이제 알기 위해서 하는거에요 타이머를 켜두는 이유가 이렇게 다시 리젠을 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수류탄이 있으면 좀 쉬운 곳인데 없으면 좀 요령이 필요한 구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창에 이제 제이슨 올버린이 또 한번 나타나죠 자 소녀시대의 베이비베이비 저는 개인적으로 소시노리를 중에서 이 노래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구요 상큼하고 소시 이미지랑 잘 맞는거 같아요 소녀시대 그 방송에 나왔을때 런닝맹의 미쓰로시대 아우 아 거기서 탄이 떨어진걸 아 생각 못했어요 아 거기서 장전이 되는 바람에 이동을 하려고 돌았는데 죄송합니다 못 볼걸 보여드렸네요 아 거기서 탄 장전이 되가지고 여기가 솔탄이 있으면 바로 던지고 나가면 되거든요 아 아 찬스에요 찬스 지금이 찬스에요 아 뭐야 어우 위험했어요 방금 아 뭐야 아 왜 아 왜 채소리 안나 머리를 쐈는데 발차기가 아닌데 왜 바로 채소를 들어갈려고 했는데 아 그새로 몸참고 이번엔 확실하게 나가도록 합시다 바로 턴 이번엔 흐믓 흐흐흐흫흥 흫흐흐흐흥흐ry 아 뭐야 이거 아 여기서 꼬이네요 갑자기 아 왜 여기서 꼬여 보지마 역시 나오고 빠져놨어요 빠져놨어요 아 거기서 아 여기서 원래 데스 잘 안찍는데 반짝이 한번 안들어간게 신형타였습니다 어딜와 또 위험한 구간이 또 있죠 타이밍이 안나오네 오케이 출발 원래 3마리가 나오겠는데 2마리 아 거기서 이다이를 찍나요 이다이를 아니 왜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걸 시간 가고 사망했어 두번 요즘은 시간 또 가죠 할 수 없습니다 목복걸 두번이나 보여드렸네요 불쌍한 스쿨걸 불쌍한 스쿨걸 왜 안 끊겨 아 여기가 위험해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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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마리 4마리 5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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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 4마리 4마리 4-1까지 하고 저도 점심 먹으겠습니다 방송은 않고 안 손 끊지 않고요 다른걸로 해외 4-10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끝! 방송 종료는 안 하겠고요. 안 하겠고요. 밥 먹는 동안에만 다른 영상으로. 잠시만요. 너무 못했어요. 아? 그걸 때려! 뭐야? 또 가네? 어휴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너도 와. 빨리 와. 쏘지 말고 그냥 와. 쏘지 말고. 아 뭐해? 너 뭐니? 그냥 맞아라. 아 예. 피. 에이. 탄이 안 나와. 알았어. 갔다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루님이. 탈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탈출기. 질루님의 탈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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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 시점. 불편해요. 이래서 한패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아야야야. 뭐야.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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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왕년에. 크랭크 돌리기 1등 한 사람이야. 마타로. 마타로. 자. 나는. 박찬호. 감히. 재고력 좋은 질루님에게 돕니다니. 아. 가자. 자. 빨리. 자. 지금 3-4. 4-1까지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 시간 갔구요. 잠시. 점심 타임. 오케이. 오케이. 탈출판. 오우. 질루님이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죠? 키가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어우. 약간 좀 의지시한 기분이 드네요. 이쪽은. 돌려. 돌려. 카드 돌려 맞기도 아니고. 퍼즐을 돌릴 수 있게 해놨네요. 자. 카드 돌려 맞기 위험하죠. 정말.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달려야돼. 오오. 아이고. 기사들. 갑자기 스토커라 변신한. 이. 앗. 으악. 에. 으으. 으으. 으. 지마가 좀 기네요 못옵니다 문을 못 열어요 저 녀석들 귀사도들 갇혀서 못 나옵니다 적게 닫아버리면 아우 힘차게 문을 뿌실듯이 열어버리네요 오우 15발 땡큐 자아 출발 뚜뚜뚜뚜뚜 이제 진로님 탈출기는 여기서 끝 잘 가고 있어요 아 4다실이 어려우면서도 참 긴 채터에요 이제 여기가 참 고비인데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아 역시 사망 횟수는 아직 없구요 여기서는 오우 아이템 익숙 자 출발 불쇼하는 애들이 나오죠 불쇼 영암에서 불이 나와요 불이 용에서 용입에서 불이 나오는 곳 아우 정말 뛰었겠다 자 불쇼 자 아까 고성 읽고 있을 불쇼와 다른 또 다른 불쇼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마지막 이제 오브젝트 목적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질레님 안녕하세요 자 출발 오우 자 불어 자 불어 자 불어 착하지 씨야 안녕 자 여기 넘어가고 나중에 올 때 가자 가자 동원 아기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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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네 아 아 한방에 떨어진 녀석들 wh 그 비명소리가 아주 리얼리티합니다 아 저 것들 자신들이 만든 함정에 빠진 녀석들이에요 수 lee 점프 고수메다 거타난 먹고 싶구나 오차난 자 여기까지 일단 마지막 오브젝트 목적물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이제 3개 다 모았죠 출발 이제 아까 그 마킹 그곳을 가야 돼요 둘만의 오브턴 데이트 시간 둘만의 오브턴 여행 1차 여행이에요 갑자기 둘만의 시간으로 변해버린 아 여길 아이 이거 하나때문에 지금 3,40분을 빙빙 돌아서 왔어요 빨리 그대로 갈 수 있는걸 아이 망할 것에 주작품들 아이 이거 여기 하나 지나가려고 참 그 고생을 했어요 에이 탄을 기대했구만 다시 또 기차여행 참 물리도 왔습니다 아주 긴 곳을 왔습니다 아주 긴 곳을 왔습니다 제발 제발 드리밀아 아 에이다 본편에서도 이 데스를 찍고 지금도 이 데스를 찍었구요 주인공도 자꾸 불쌍하게 만들어버리네요 자 초딩의 함정 간단하죠 그냥 맞추면 됩니다 맞추고 맞추고 오케이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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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출발 자 지금 열 발 정도 남았는데 충분합니다 타는 충분합니다 타는 자 이제 기사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도 자 기사도전 기사도전 가기전에 일단 요기 하이 탄을 안좋아 여기서 계주가 아니네요 갑시다 아우 4-1 정말 깁니다 아우 기사도전 까지 해야 되고 저 기사도전 위원장 헤드 2-3 아 저게 너무 길어서 길어서 싫어해서 촉수 니가 앞장석을 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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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까만 무서워요 오케이 아이고 끝 텅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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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아아.. 아아.. 뭐야아.. 아아.. 무별맞다니.. 아아.. 하아.. 아파.. 어우.. 큰일났네.. 아아.. 왜에.. 앞뒤에 움직이냐? 아유 안맞아.. 아아.. 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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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끕 어! 헛부! 맞서 헛부 자 탄 메탑발 샷건은 버리고요 자 악 악 악 악 악 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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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웨이크댄스를 주네요. 좋은 모습을. 오 끝? 한 마리 더 올 것 같은데. 왠지 나가면 한 마리 더 있을 것 같아요. 아 파란 걸 주지. 아닌가? 없네요. 웬일이니까요. 없네요. 고마워요. 녀석들. 아우. 브레이크 댄스를 차고 추려고 해. 댄스 장관이지. 여기서 장전은 절대 안돼요. 오케이. 턴. 자 여기도 쉽게 쉽게 좀 지나 왔네요. 허브 그 낭비 없이.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쌍을 벌인. 그리고 우리의 친구 버드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 버드고. 다 죽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은. 버드고는 꼭 그 같이 생겼죠. 컷. 쇳칼은 바퀴벌레고. 쇳칼은 바퀴벌레인데. 이렇게 두발로 걸어다니는. 자 이제 장탄수 industrial. 열여덟발에. 이제 3.0입니다 3.0. 풀업 핸드검보다도 이제. 조금도 강력해졌어요. 가자 가자 여기 무한질주 무한질주가 필요한 곳입니다 오로지 달리는 길에서 하는 길 아예 있어 여기 있어 그래 쨔쨔야 안녕 세명 통과 오케이 얘도 잘 빠져나왔고요 어 손님이 다섯 분이나 계시네요 쨔쨔쨔쨔 둘 일단 나무토막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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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마법사롱님 안녕하세요 조금 안전하게 활쟁이들을 다 없으러 가야겠어요 여기서 오우 제방마네 귀찮은 활쟁이들 좀 없애고 가야겠어요 뒤에 있는 녀석 수은님 안녕하세요 허브 하나 먹고 탄 좀 주세요 제발 에이 탄은 안좋아 어 추천 감사드립니다 한류스타 자 던져 난 올라갈꺼야 어딜 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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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렇지 자 던져 아 아저씨 던지세요 아저씨 던지세요 다 맞나 아저씨 던져 야 던져 거기서 던지면 내가 맞네 아저씨 던져 뭐하세요 아저씨 던지라니까 아저씨 던져 끝내 어허 아저씨 이분 던지라 할 때 안 던지고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딘지랄때 던지지 자 이제 쌍울버린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에 또 못때리고있어 그래 같이 움직여야지 행렬로 헤쳐모야 이게 뭐야 오우 오 저 녀석 런처로 쐈어요 결국에 그렇지만 피했습니다 깜짝이야 빨리 오세요 아저씨들 오세요 그래 맞다로 기둥뒤에서 끝 내방 제발 탄좀주세요 아저씨들 빨리오세요 끝 아 손 내면 일곱분이나 계시네요 오케이 그렇지 탄을 주라고 한 번에 제대로 와야 그래 제대로 와 제대로 오 이 녀석 끝 최대한님 안녕하세요 아 역시 빨라요 레드나인 도도와 도도와 오우 크리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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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음 아 여깄지롱 저게게 등을 보이면 안된다네 나네 그래 어디와 저게게 등을 보이면 안된다네 끝났네요 끝 아우 땡큐 15,000원이야 죽어 자 이제 우리의 봐주고 봐주고전 역시 레드나인의 파워는 굉장합니다 올버린 두마리도 가볍게 처리하고 짠다 에이섬 글건 노란 허브 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는 스쿨걸 빠른진행 다소 빠른진행입니다 어우 배가고파서 이제 서서히 말할 기운도 없네요 자 4-1 여기 버드구전까지 하고 잠시 점심시간을 저도 갚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는 안할거구요 일단 영상보면서 이제 일단 점심 좀 먹어야 될거 같아요 말도 꼬이기 시작하네요 따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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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tendencies 아 실제로까지っぱ 훠왓 오잉 76명의 연기 저의 꿈을 가지고 그래 나의icks를 때리려고 올라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거기서 이벤트 화면이 좀 바르네 놀랬어요 야구르지롱 술래야 이렇게 덤비는게 아냐 에에에에에 이렇게 하고 Enter 에에에 인테랑 색깔은 바퀴벌레고요 아 예 엘리베이터 언제오나요 6초로 올라오는데 1 felony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넌 날 잡을 수 없어 야호 또 승리 거기있냐 아 예 오 예 에리언 빨리 덤벼주세요 연속기 맞아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옭 제 Him 잠시 이제 火の祈り 燃えるよ 国の勇気 新しい曲にして この世界を今称えましょう 街の想いを伝えない 綺をつかれる move them 왔어요 엘리베이터 눈 꺼져 임마 눈 꺼져 니랑 이제 안 놀아 니랑 놀기 지겨워졌어 잘 있어 보드고 잘 있어 보드고 안녕 보드고 안녕 보드고 자 일까지 하고 잠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배고파서 말할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로딩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